샵에서 이렇게 풀 마스킹을 다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녹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무조건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공점에 나가서 들이대는 영상이죠 그러니까 시공점에 직접 가서는 시공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공을 도와주고 그라슨트를 취급하는 시공점이 이런 곳에 있구나 라는 컨셉으로 시공점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디테일러명이라는 시공점입니다 함께 나가서 제가 시공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도착했고요 들어가서 샵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기술은 지금 썬팅하고 썬팅하고 전장만 하고 있어요 썬팅 전장하고 있고 본인은 썬팅 전장 다 하고 계시고 그럼 광택은 사장님이 다 하시는 거고 사실 광택 쪽은 불안해서 맡기기가 그래요? 그러시구나 직원분은 썬팅하고 광택하고 하고 계시고 또 사장님은 광택을 그러면 오늘은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빼서도 안되고 제가 지정을 해주시면 제가 전면이든 측면이든 어디 좀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묵묵히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고 여기 시공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딜러표 썬팅이죠 딜러표 썬팅을 지금 저가 사양인 딜러분이 한다고 해서 다 싼 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거 많이 하시는데 제일 기본적인 딜러표 돼있던 거를 떼고 글라스 틴트 선셋으로 작업을 재시공하기로 결정해주셨고요 지금 저희한테 세 번째 와주신 고객님이세요 그 고객님께서 차량을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하셔서 이 샵을 믿고 사장님을 믿고 세 번째 방문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제 측면 쉐이빙이 가장 궁금해해요 궁금해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딱 되는지 아 저희도 다 쉐이빙은 할 수는 있는데 한 방에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한 방에 하고는 싶어서 연습은 계속 매일같이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면은 뭐예요? 지금 선셋 22% 선셋 22% 그 다음 측면은? 첫 후면은 전부 다 10% 10% 아 선셋으로 다 하네요 네 선셋으로 전부 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두 분께서 운전석 1열을 하니까 저는 후면을 할게요 네네 측면을 한번 해보고 전면을 굽는 걸 해볼게요 아 네네 측면은 제가 꿉꿉 붙이는 거 쉬링킹 하는 것까지 다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칼을 갖고 왔어요 아트칼을 갖고 왔어요 아 가지고 오셨어요 제 연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글라스틴티에서는 쉐이빙이 아니에요 칼로 다 면도친다 라는 개념으로 쉐이빙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여지지만 글라스틴티에서는 피코 엣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식은 비슷해 보여도 조금 더 디테일한 방식이죠 또 글라스틴티에서만 쓰는 단어고 그래서 제가 피코 엣지 방식으로 굽고 밖에서 재단하고 안에서 피코 엣지 치고 안에 있는 트림을 탈거하지 않고 바로 시공하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샵에서 이렇게 바깥에 본넷 덮개 대시보드 덮개 그 다음 휠라 마스킹 문장 마스킹 풀 마스킹을 다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정말 많지 않은데 여기는 마스킹을 제대로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때 일을 할 때 저는 누가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혼자서 필름 버려가면서 히팅건 집어 던져가면서 혼자 연습하고 그랬다가 이제 실수로 옆에 마스킹 됐는데 몰딩 있잖아요 거기에 히팅건이 열받아서 녹아버린 거예요 한 번 그래갖고 그것도 있었고 계기가 있었네 그 다음에 트렁크 쪽에도 녹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아이고 너무 잘하시는 거야 네 올과를 좀 이렇게 담아왔어요 네 올과를 좀 이렇게 담아왔어요 어 부족하면 말씀하시죠 올과 있습니다 아 올과 있어요? 네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네 이 필름이 이거예요? 아 이거구나 음 물로다 이렇게 적셔놓는구나 아 이거 꼼꼼하네 이게 재단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재단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재단한 거예요? 가로로 했어요 아 가로로? 오케이 물에 그 필름을 아예 세척을 해놓으셨네 이야 꼼꼼하시네 성형을 하시네요 성형을 하시네요 음 옆에는 이 파킹 안을 다 안 뗐다 반주를 하고 네 성형을 안 하면 여기가 이렇게 떠요 음 뜨는 걸 해가도 접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예 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한 번 뜰 때 그때 먼지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 성형을 하게 되면 테두리가 좀 뭐랄까 미세하게 타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은 나뉘어 줘야 접착이 잘 돼요 그럼 상단에는 다 키워준 거예요? 양쪽 끝에는 맞춰놨고 아 양쪽에 여기도 이쪽 끝도 맞춰놨고 네 아마 그쪽 끝하고 양쪽 끝만 맞추면 얼추 다 맞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다 여기 방식으로 내가 그대로 할게요 뜯으면 마스킹 할 필요가 없지만 안 뜯으면 이제 물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킹을 조금 잘 안 붙죠 안 붙어요 원래 국내 차가 안 붙어요 수입차는 잘 붙는데 저도 지금 이게 실전이라 왜냐하면 고객 출고차잖아요 그쵸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가운데서 터널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탈거 안 하고 네 탈거 안 하고 터널을 가운데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요 안으로 탈거 안 하고 자 쑥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당겨도 돼요 네 최초에 딱 스키징을 했는데 이게 생기면 먼지예요 네 네 근데 갭이 생겨서 밀었는데 다시 일어나면 먼지가 타고 들어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혹시 잘 됐나 측면은 맞췄어요? 잘 봤어요? 네 가다를 뜬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다 없이 가다 없이 통자로 크게 잘라놓고 있어요 네 이게 세로 재단 맞죠? 사장님 네 세로로 한 겁니다 예 어 그래? 물 뿌려가지고 물 뺀 다음에 재단 예 어 아 네 지금 이제 시공을 마친 거죠? 네 잘 마친 거죠? 시공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어요? 어 잘 하셨네 시공 잘 하시네 지금 시공 다 마쳤는데 보면은 이제 꼼꼼하게 청소하시고 스퀴증도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금속 필름이 이제 물이 좀 덜 빠지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고무 스퀴증으로 우레탄으로 하니까 이제 쭉쭉 빠지고 어 잘 하셨네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광명점 사장님과 그 다음에 그의 팀원들 기술자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소비자 분들이 계시면은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광명점에 믿고 맡기셔도 될까요? 여기가 이제 일반 소비자 분들의 비중이 90% 이상 차지하는 디테일링 시공점입니다 네 썬팅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뭐 네 홍보 좀 하세요 네 일단 광명에서 이렇게 디테일링이랑 이렇게 썬팅 작업이랑 하는 데는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유일할 거고 기술은 그대로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광명점 글라스니트 디테일러명 사장님과 같이 이 샵에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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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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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